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오늘은 약물중독 디톡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성학물질을 제거하는 3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지방세포에 갇혀있는 독성학물질을 움직여서 지방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독성학물질이 녹아있는 지방세포는 비타민 B3와 마그네슘의 작용에 의해 글리세롤과 지방산과 독성학물질로 분해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지방세포를 빠져놓은 독성학물질을 간에서 해독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독작용을 P450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450 시스템은 1단계 해독작용으로 지용성 분자를 중간대사 분자로 전환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A, C, E, D, 비타민 B 복합체, 실리마린, 글루타촌입니다. 2단계 해독작용은 중간대사 분자를 수용성 분자로 전환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 복합체, 비타민 C, 마그네슘, 항, 글루타촌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간에서 수용성 분자로 전환된 독성학물질이 위장간과 피부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위장간을 통해서는 대장에서 대변의 형태로 배출되고 신장을 거쳐서 소변의 형태로 배출됩니다. 피부의 땅구멍으로 땀으로 배출되고 이때 피부에 남아있던 잔류가스도 같이 배출됩니다. 우리 몸의 독성학물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독성학물질을 해독하는 프로그램으로 닥터 조지 유의 나야신 디톡스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3를 섭취한 후 땀이 나도록 20분 운동을 한 다음 60분간 사우나를 하는 겁니다. 비타민 B3의 섭취량은 하루 50mg을 시작으로 100mg, 150mg, 200mg, 250mg까지 널려갑니다. 통상 3일에 한 번 섭취하고 30일이면 10번 섭취하게 됩니다. 단 사람에 따라 섭취량과 해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분 운동과 60분 사우나를 병행해 땀으로 독소를 배출해야 효과적입니다. 유독 항무질 중독자 대상 30일 프로그램입니다. 베트남전쟁 고협지 한자 1991년 걸퍼전쟁 참전군인 2001년 9.11 테르 소방대원에 적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비타민 B3 하루 섭취량을 1000mg에서 2000mg, 3000mg, 5000mg까지 널려갑니다. 활성탄을 섭취하고 20분 운동과 60분 사우나를 병행해 땀으로 독소를 배출해야 효과적입니다. 일반인보다 체내 독성 항물질 농도가 100배 이상인 분들 중 닥터 조지 유의 나야신 디톡스 프로토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이 프로토콜의 메가요법을 따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